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구치소에서 인권유린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LA타임즈에는 한인의 피해 사례가 소개가 됐는데요. 또 오늘은 11월 3일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박형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민구치소의 인권유린 문제가 지적된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LA타임즈가 어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는데요. 제목만 보더라도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찰들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의 프라이빗구치소, 민간구치소에서 일어나는 학대 관련 수백 건의 신고를 받지만 그 중에 기소되는 사건은 흔치 않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자체도 심각하지만요. 그보다도 당국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인 사례가 피해자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더 충족적이에요. 네, LA타임즈는 올해 38살 한인 남성, 제1 리 씨의 피해 사례를 기사 첫머리에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초 이민구치소에서 잠을 자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이 씨와 같은 감방 안에 있던 수감자 가운데 한 명이 이 씨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이 씨는 체류 기간보다 오래 머물다가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하루 24시간 중 22시간 동안 전혀 모르는 다른 수감자 두 명과 갇혀 있습니다. 수감자 한 명은 남미 국가죠. 벨리즈에서 가족 10명을 살인 청구한 혐의를 받았고요. 나머지 수감자는 이전에 이 씨에게 이 씨가 잠자는 동안 벨리즈 남성이 그런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해줬었는데요. 그런데 이 씨가 이번에는 직접 그걸 당한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바로 신고를 했겠네요. 네,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씨가 머물던 그 아델란토 구치소는 수감자들이 나인워먼, 9.11에 전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구치소 직원에게 보고했는데요. 직원은 이 사건을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업데이트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절박했던 이 씨는 마침 그때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치소를 찾아온 변호사한테 가까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제서야 샌버나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으로 이 사건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면서요. 네, 샌버나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긴 했는데요. 셰리프 요원을 보내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했고요.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 리포트에 묘사됐다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그 사항들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건강기록, 연방법원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이 씨의 사건을 목격했다는 그 다른 수감자 있죠. 그 수감자가 6월 22일에 추방됐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뒤 검찰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서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인이 없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그냥 그렇게 묻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를 성추행한 수감자를 다른 셀, 다른 감방으로 옮겼고 그게 다였습니다. 이 씨는 그런 일을 당한 뒤 공황장애를 겪기 시작했고요. 또 잠을 못 자는 등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스트레스로 무려 35파운드 몸무게가 빠졌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편지로 호소합니다.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라고요. 또 아이스 에이전트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편지를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상당히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의 이민 구치소들, 아이스가 관리 감독하고, 연방 구치소에 의해 프라이빗하게 운영되는 네 곳의 민간 구치소들을 대상으로 취재해 보니까요. 지난 2017년부터 9.11과 비상용이 아닌 그 전활라인을 통해서 최소 265건의 신고가 이뤄진 걸 확인했습니다. 약 절반 정도가 성범죄와 관련이었는데요. 수감자들이 강간, 성폭행, 성학대 등 피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수감자들, 또 직원들로부터 폭행, 위협을 받은 거였습니다. 신고가 이 정도였다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신고 후에도 방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씨의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피해자들은 일단 신고하기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조사가 끝까지 진행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고요. 얼렁뚱땅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였는데요. 그것도 피해자가 수감자라면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감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 265건 가운데 실제 용의자에게 혐의가 가해진 건 단 3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용의자 2명은 체포되기 전에 추방돼 버렸고요. 나머지 1건만 기소가 된 건데 이건 피해자가 구치소 직원과 수감자 이렇게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직원이 포함됐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만 현재 펜딩 상태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그래도 구치소 직원인 경우는 조금 낫는데요. 기소된 비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직원이 공격당했다는 사건 신고 41건 가운데 21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컴플레인을 하면 금방 처리가 되는데 수감자가 컴플레인을 하는 건 도대체 요지부동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 구치소라는 건 원래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거죠? 네. 프리즌, 제일 이런 감옥과는 다르게 아이스 구치소는 범죄에 대해서 수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단지 이민 판사가 수감자들이 추방될지 말지 그걸 결정하기 전까지 이 수감자들을 수감해 놓는 건데요. 상당수 수감자들은 이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범죄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방정부가 책임지는데요. 사실상 그런 책임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민 옹호단체나 수감자들은 구치소 안에서 이뤄지는 그런 폭력 사태. 그것도 전혀 당국이 규제하지 않는 그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많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지속되면서 피해를 당하고 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1월 3일 이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아직까지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하겠네요. 네.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11월 3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그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따라서 투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안으로는 등록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메일, 우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직접 가서 세 번째는 전화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으로선 온라인을 통해 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이나 캘리포니아주 신분증 번호, 소셜 시크리트 넘버의 마지막 4자리 숫자, 그리고 생년월일 이런 정보를 준비하고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등록 신청 사이트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라디오코리아.com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2020 국민의 선택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링크가 연결될 수 있는데요. 2020 국민의 선택에서 선거 정보라고 오른쪽 위에 그걸 클릭해 들어가면 중간쯤에 유권자 등록이라고 크게 보이고 거기에 파란색으로 등록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네. 저희 라디오코리아가 마련한 2020 국민의 선택 페이지에 또 새로 추가된, 새롭게 추가된 유용한 정보가 또 있어요. 네. 투표할 때 정보를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주민발의안인데요.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내용들이 자세하게 추가됐습니다. 주민발의안 14부터 주민발의안 25까지 총 12개 발의안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단순히 그 발의안 주요 내용뿐만이 아니라요. 그걸 찬성하는 쪽은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쪽은 왜 반대하는지, 각 측 입장도 다 정리가 돼 있고요. 발의안으로 인한 캘리포니아주 재정적 영향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 가운데 주민발의안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면 저희 라디오코리아 웹사이트 2020 국민의 선택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희 국민의 선택 페이지에 우리 한인들의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그 결과는 어떤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49%, 조 바이든 후보가 51%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보름여간 여론조사 결과 추위가 다 그래프로 나오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몇 차례 50대 50, 동률이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 17일과 어제 조 바이든 후보가 52%, 트럼프 대통령이 48%였다가 오늘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 51%, 트럼프 대통령 49%로 그 차이가 더욱더욱 좁혀지고 말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